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라질 라이프. 자, 오늘은 브라질 열대 과일 먹방. 뭘까요? 제 얼굴만한, 얼굴보다 좀 작지만, 얼굴 반만한 냄새 아무것도 없어요. 자, 바로 아보카도. 브라질에서는 아바카치라고 합니다. 보토라고 하죠. 자, 이 아바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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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카도, 이렇게 섞였어. 아보카도, 아바카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을 자를게요. 일단. 자, 반을 자를게요. 일단.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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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습니다. 씨가 엄청 커다란 단어점. 요즘 한국에서도 이 아바카도.. 아보카도를 많이 드시니까.. 근데 브라질 건 엄청 커요. 이거보다 더 큰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돗다가 먹고 이거는 숟가락으로 떠서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녹아 녹아. 버터 한 입 먹는 느낌이에요. 근데 건강한 느낌. 진짜 녹아. 살살 녹아요. 너무 맛있어. 아침이라 집에서 키우는 새가 울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 진짜 부드럽고 담백하고.. 왜 이 아보카도를 맛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맛있는데.. 음.. 브라질 아보카도를 먹어봐야 돼. 그래야 이 맛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부드럽고 담백하고.. 자.. 입안 가득 행복함. 아바카도듬이 아바카도.. 자.. 따봉.. 진짜.. 너무 금방 먹었는데요.. 이건 과카몰리로 만들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보카도가 어디에 좋죠? 아보카도 아보카도가 좋은가? 아보카도 아보카도가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염산, 섬유질, 철분, 칼슘, 루테인, 베타카로틴을 비롯한 20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다고 합니다 칼륨은 혈압 개선에 뛰어난 효능이 있고 루테인은 시력 개선, 염산은 세포 재생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B는 질병 예방과 염증 예방, 강력한 황산화 성분 글루타치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가 다량 들어있으며 상암 효과가 있는 천연 식물성 화학 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해독작용으로 간 건강을 돕는다고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라텍스에 알러지가 있는 분은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라텍스 알러지는 또 뭐죠? 체중 증가 갑자기 살이 찔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지방 함량이 많아서 하루에 5분의 1 조각만 먹으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나 반을 먹었는데 부드럽고 담백하고 맛있으니까 쑥쑥 들어가니까 살 찔만 하겠네요 샌드위치로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다른 과일들이랑 같이 먹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슈퍼푸드 인정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브라질 라이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